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이야기 세겜 학살 사건 창세기 34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위험하고 악하고 도발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애서의 장작권을 속여 취할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사건을 한례를 이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요구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한례를 받으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에 세겜 사람들은 기뻐하며 한례를 받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한례 사이에 두족 속에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속이는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한례를 통하여 디나의 원수를 갚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세겜 사람들에게는 한례를 통해서 야곱의 재산을 잠식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례를 가지고 양쪽이 빅디를 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의식이 바로 한례입니다. 한례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시며 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표로 주신 것이 한례입니다. 한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살라고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례를 행할 때에는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한례입니다. 한례는 지구한 선을 위한 거룩한 예식이며 매우 영적이고 순수한 것입니다. 지금의 세례와도 같습니다. 지금의 세례는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는 것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이용한 복수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한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또는 거래의 도구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한례를 제안한 것은 결코 순수한 의미가 아니었고 오히려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티나를 더럽혔습니다. 처음부터 한례를 이용해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의도를 야곱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례를 남용하여 세겜 남자들을 살해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아주 치를 떨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왜 시몬과 레위만이 세겜 학살 사건의 주범이 되었을까요?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었고 시몬과 레위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시몬과 레위에도 르벤, 유다, 이사갈, 스블론 4명이 더 있는데 왜 그들은 세겜 학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와 시몬이 세겜 남자들을 학살한 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위원에도 보면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시기에 얼마나 가득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위해 주신 한례를 이렇게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표출하는데 원수를 갚는 데 악용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실제로 거룩한 믿음과 경건을 사악한 욕심으로 부패케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핑계로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과 자원을 탈취하며 기독교의 복을 쌓은 서구 유럽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지순한 거룩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여 개몽이라는 미명하에 약자를 괴롭히고 탈취하고 부와 번영을 약탈하고서는 마치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하는 기획화된 종교인들의 창작물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얻은 유익을 약자들과 함께 누리며 자기들만을 위해서 치부하거나 사치를 누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에게 가져간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경건의 도구로 삼아야지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든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할레를 거래의 도구로 이용하려던 세겜사람들 세겜사람들은 할레를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예식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할레를 행함으로 야곱의 사람들과 연혼하게 되고 그러므로 약자인 야곱의 사람들의 재산과 사람들을 사로잡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세겜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헤렘으로 주셨습니다. 할레를 받은 자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쳐지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할레를 받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죽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레를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이나 속임수로 사용한 세겜 사람들은 참변을 당하여 몰살되었습니다. 또한 할레를 성결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한 시몬과 레이는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위원회 보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고지순한 믿음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도구화가 되고 세속화가 될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악하게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속되게 변질시키고 맙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고 바울은 도구화된 종교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시몬과 레위에게 임한 저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는 그들의 분깃을 잃어버린 대신 출애국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금송아지를 숭비한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을 살해하므로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에게 바쳐졌습니다. 또한 시몬은 역대상 4장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명령을 따라 가난 땅에 남은 마지막 아말렉을 사륙하므로 그 자손들이 저주해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잘못된 피흘림으로 받은 저주를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피를 흘림으로 회복하여 복의 반열에 겨우 서게 되었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자금에 세적화된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씻어내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